5. 백두산 미령 우리가 만강부락을 떠난 것은 철로 준 감자꽃이 한창 피어있던 발올말경이었다. 수학의 계절을 거대하던 화존들에서는 보리까울이 바야후로 시작되고 있었다. 대열은 묵묵히 나무로 흘러갔다. 나의 전우들은 연대정치위원 김산어로부터 애젊은 전령병들인 최금산이나 백학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백두산 지구 진출이 가지는 의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백두산은 군사지형학적 현지에서 볼 때 일부당관 천부맞게 한 천연여세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당관 천부맞게란 한 사람이 지키는 관문을 천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아군이 지키기에는 유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격전을 확대하는 데서 백두산보다 더 적중한 기지는 없었다. 고려의 윤관과 리조의 김정서도 바로 이 백두산 지구를 타고 앉아 보국개척의 중임을 수행하였다. 남이장군 역시 백두산 부석 위에서 천하를 평정할 웅대한 꿈을 꾸었다.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해야 할 지상제일의 보루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의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꾸리고 국내 진출을 강화한다고 하여 지난 날 만주 땅에서 멋처럼 개척해온 활동 무대를 벌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거점으로 삼고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지경을 들락날락하며 정행무진의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저놈의 백두산을 군사적 여세로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의미를 또한 특별히 중대시하였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조정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조정의 산 백두산에 대하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았는가 하는 것은 백두산 장군복 밑에 천지기습파의의 비석에 새겨진 대태백 대택수 영신피각이라는 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나라의 생존이 심히 우려되었던 20세기 초에 대종교나 천불교의 관계인물인 천화도인에 의하여 세워진 그 비석에도 밝혀져 있는 것처럼 백두산을 지키는 천지의 영신이 이 나라 사람들을 무궁토록 안정하게 해줄 것을 기원하고 있었다.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겉 조선에 대한 숭상이었고 저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백두산을 조정의 산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숭상해온 것은 조선민족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거구려 영토 확장 시대의 부분노나 울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이장군이 지운 웅건장중한 식구들을 외우면서 윤관과 김정서의 보국개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백두산에 깃들어 있는 선열들의 애국혼에 감동되고 매혹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높이 섰은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인 동시에 광복허사의 상징으로 되었다. 백두산을 타고 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 수 있고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상은 1930년대 전반기에 항일혁명 투쟁이 가져다 준 청화이며 응당한 귀결이기도 하였다. 만강에서 백두산으로 가려면 퇴걸령을 넘어야 한다. 퇴걸령은 두매의 늙은 포수들조차 향방을 잘 가늠하지 못하는 대고연한 처녀림들로 덮여있었다. 석 달 전에 선발대 사명을 띄고 장백에 파견되어 가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김주현이 길잡이가 되어 대어를 안내하였다. 그가 인설한 서부대는 백두산 쪽에 나가 그 일대의 적정과 지형들을 정찰하고 주민동향들을 조사하면서 알맞춤한 미령 후보지들을 탐색하는 한편 부대의 진출 통로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놓았다. 우리는 만강천 줄기를 따라 걸짜기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퇴걸령의 우를 창창한 원시림 속에 스며들었다. 계절을 따지면 여름이 끝나지 않은 때였으나 거산지대의 넓은 잎 나무들에는 단풍이 들고 선기가 났다. 우리는 백원령을 넘는 이 행군길에서 스물여섯 번째의 국치의를 맞이하였다. 만강을 떠난 우리가 신들매를 갈아 대며 남하 행군을 다그치던 그 지기는 또한 제7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일본 육군대장 미나미가 서울에 들어서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는 무성현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신문지상을 통하여 미나미가 우각기의 뒤를 이어 새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우리들과 엇비슷한 때에 조선에 들어서리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미나미의 서울행차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 진출이 같은 때에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의 심리에 미묘한 자극을 주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한 무취한 강도행위였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네들은 처음부터 그 강점을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묘사하였지만 합방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강도행위였다. 강도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생활철학이 있다. 남의 것을 강도적으로 빼앗아 거머쥐고는 그것을 찾자고 하는 주인을 도려 강도라고 우겨대는 것이다. 적반하장에 이거리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비칭으로 사용한 비적단, 마적단, 공비단 하는 따위의 표현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강도의 롤리를 타고 고안된 악명들이다. 강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죄다 거꾸로 뒤집혀지는 법이다. 불청객 미나미는 제법 주인 행세를 하면서 대낮의 서울 장안으로 버젓이 들어서고 반면에 주인인 우리들은 길도 없는 밀림을 해치며 제나라 땅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나는 대권령을 넘어서자 본래의 행군 계획을 변경시켜 압록강 연안을 애돌아 백두산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였다. 국경지대의 인민들도 만나보고 국내 동포들에게 우리의 청성도 들려주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것은 덕수거리였다. 우리 부대에는 리제우, 형권삼천이 지도한 장백지방의 지하조직에서 다년간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다가 입대한 대덕수 출신의 신입대원이 한 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현민이었다. 그가 혁명군에 입대한 것은 우리가 무성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약담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장사를 하느라고 무성으로 들락날락하다가 우리 공작원들의 알선으로 나도 만나고 유격대에도 입대하였다. 우리는 강현민과 김주현인의 선발대 를 통하여 덕수거리 일대의 주민동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야 하였다. 덕수거리는 장백의 모든 주민지구 가운데서도 농촌혁명화가 가장 잘된 고장이었다. 그곳에는 3.1인민봉기 이후 독립운동자들이 개척해놓은 반일애국투쟁의 전통과 그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단련되어온 믿음직한 군중포대가 있었다. 덕수거리는 강진건이 지도한 독립군의 본거지였다. 독립군은 덕수거리에 4년제 소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과 농민들에 대한 계몽활동도 하였다. 팔덕우 시절에 우리 아버지도 여러 번 이 거장을 다녀갔다. 독립군 단체들의 해체로 독립군운동이 쇠퇴기에 들어서고 있을 때 리제우의 무장소조가 터도의 강령을 들고 덕수거리에 진출하여 군사정시 활동을 벌였다. 리제우가 체포된 후에는 형군삼촌이 최효일 박차석과 함께 덕수거리 거점으로 삼고 일대에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장백지방에는 백산청년동맹 산하조직이 결성되었다. 동맹은 정치군사훈련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유격대원 후비들을 육성하였다. 조선혁명군 무장소조가 국내로 떠나가고 동맹 간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에도 동맹원들은 지하에서 꾸준히 투쟁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개몽되고 교양되고 혁명화된 대중적 집안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부대가 덕수거리 지경에 들어서자 김주현은 손발대로 나와 활동할 때 믿을만한 인물로 좀 찍어두었던 렴인환 노인의 집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어느 구석을 둘러보나 가난이 푹 배어있는 천의원 내 집이었다. 침술이 능하기로 소문나서 덕수거리 일판에서는 물론이고 장벽이나 림강, 지어는 압록강 건너에서도 발구나 탈구지로 모셔가기도 한다는 의원이라지만 약값의 번전도 거둬들이지 못해 이 집의 안주인은 끼니떼마다 빈 바가지를 치마폭에 감춰들고 쌀동량을 다니는 형편이라 하였다. 그 전날 의원 간판을 대해 걸었던 팔덕우와 무성시절의 우리 집을 방불케하는 살림이었다. 염노인은 자청하여 내 선백을 짚어보고 지나치게 과로하고 시금을 소홀히 한 탓에 신기가 허해졌다면서 산삼 한 뿌리를 내놓았다. 만강의 허락여 노인도 우리와 헤어질 때 몸보신에 쓰라고 하면서 장철구와 백학림에게 산삼 몇 뿌리씩을 쥐어주었다고 하였다.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무성에서 김장군이 인살한 항일연합부대에 얻어맞고 수백 명이나 북망산 귀신이 되었다는데 그게 정말이예까? 염노인이 나에게 한 질문이었다. 무성현성 전투 소식이 벌써 이 거장에도 바닥이 퍼진 모양이었다. 내가 정말이라고 하자 노인은 무릎을 철썩 쳤다. 대수다! 이제는 조선이 살아났수다. 우리에게 하룻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한 끼의 감자 보리밥을 내놓은 것 때문에 훗날 염민환 노인은 이도강 경찰서에 끌려가 학살되었다. 노인이 당한 불행을 상기하느라면 지금도 살이 뚫린다. 언젠가 서부대를 데리고 그 지방을 지나게 된 기회에 나는 일부러 염노인의 묘소를 찾아서 제주를 붙고 절을 들이였다. 다음날 우리는 새벽 이수를 걷어차며 대덕수로 향하였다. 발 밑으로 마을이 굽어보이는 등성이에서 삶은 감자 몇 알씩으로 대강 초반을 구움대였다. 나는 리동학 중대장에게 깃발대를 준비하였다가 대덕수로 내려갈 때 대열선도에서 깃발을 높이들고 나팔소리를 내라고 지시하였다. 기간 눌려 사는 우리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를 맞이한 대덕수 사람들의 기쁨과 놀라움은 한량없었다. 신식 보청에 기관총까지 급준하게 갖춘 수백 명의 조선군대가 대낮에 그것도 깃발을 들고 천하가 들썩하게 나팔소리까지 내며 나타나기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 거장 사람들에게 만강의 소와 같은 연극공연을 펼쳐보일 작정으로 가설 무대를 준비시켰다. 그러나 점심이나 지내고 하려던 공연 계획은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점심상을 받아 놓고 수저를 들려는데 불시에 적들이 밀려들었다. 그 바람에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다 익은 곡식이 피해를 당할까 봐 마음 씌워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적들은 보리밭 맞은편에서 고랑을 따라 접근해왔다. 나는 적들이 보리밭을 거의 다 벗어져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격신호를 올렸다. 우리 대원들이 그 싸움을 솜씻게 치루었다. 적들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대고 이덕왕 쪽으로 퇴각하였다. 그것이 장백에 나와서 진행한 첫 싸움이었다. 대덕수에서 울린 첫 총성으로서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에 나왔다는 것을 저국인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적들에게도 알려주었다.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거리였다.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대덕수에 모여들어 우리의 승전을 축하해 주었다. 인민들은 감자떡을 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거우다. 나도 비록 넓고 흐리굽은 몸이지만 아무 시중이건 다 둘 수 있으다. 후에 알고 보니 그 거무적인 말을 해준 노인이 서덕수의 껍쇠용감이었다. 껍쇠용감에 대해서는 대통령감도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감이 군비단에서 함경남도 통신사무국장으로 사업할 때 껍쇠용감은 거기서 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감은 십여 년 만에 감격적인 해후를 하게 된 옛날의 전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껍쇠용감의 본명은 김득현이다. 김세현은 독립군 활동을 할 때부터 쓰기 시작한 가명이다. 그는 선천적인 겁사둥이가 아니었다. 그저 겁사둥이처럼 등임 없이 굽었을 뿐이다. 본래는 그도 허리가 꽉꽉하고 가슴이 쪄 부러진 균형잡힌 몸매의 청년이었다. 그가 껍쇠처럼 허리가 휘어든 데는 경의를 표할 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는 함경도 태생이었는데 합방 직후에 음산한 시절에 살 길을 찾아서 덕수걸로 이주해왔다. 이 거장은 떠나온 고향과 저국에 대한 향수로 살아가는 유랑민들의 개척촌이었다. 덕수건에 잃어버린 저국을 되찾고 고향에 돌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군비단이라는 것이 생겨나자 김득현은 주저없이 거기에 입단하였다. 그는 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3살짜리 귀한 딸을 남의 민며느리로 보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 무기를 구하려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 먼 러시아 땅에 가서 그곳 싸움터에까지 뛰어들었다. 그러나 십여 년에 걸쳐 그처럼 혼신적으로 활약한 것 때문에 후에는 여느 단우들보다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수인들은 하루 14시간 15시간씩 수동 짓기로 초원을 짜내는 일을 강요당하였다. 조금만 허리를 펴도 채찍과 몽둥이가 그들의 등어리를 사정없이 들고 씌었다. 7 내지 8년간이나 지속된 그 지긋지긋한 고역은 마침내 김득현의 허리를 영영 휘어놓고야 말았다. 껍새 영감은 폐인처럼 보였으나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애국열과 두쟁열은 조금 더 식지 않았다. 그가 리제우의 무장소조에 선참으로 흡수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김주현을 만난 때로부터 우리가 백두산에 나오기를 일일천추로 고대해왔다고 고백하였다. 김주현은 장백의 선발대로 나왔을 때 이미 그와의 친결을 맺어두었다. 간단한 연예공연과 연설을 마친 다음 나는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리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을 붙이자마자 이렇게 훌쩍 떠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룻밤만이라도 묵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부득이 떠나야 할 까닭을 설명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적들이 증원대를 끌고 어느 시각에 달려들지도 모르니 우리가 자리를 떠야 마을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떠날 때 길잡이는 다름 아닌 껍새 영감이 하였다. 나는 김두현 노인에게 저국광복회 10대 강령과 저국광복회 창립 선원이 등사되어 있는 서책자를 주었다. 우리가 압록강령 안에 나와서 이 서책자를 준 사람으로는 그가 첫 번째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덕수지구에는 저국광복회 하부 조직들이 생겨났다. 껍새 영감은 16덕구의 한 분해성원이었다. 덕수지구의 여러 말단 조직들 가운데서 그 분해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었다. 오늘날의 청년에서처럼 모범 분해라는 칭호를 제정할 수 있었다면 그 분해가 제일 선참으로 모범 분해가 되었을 것이다. 김두현 노인은 여러 마리의 개를 길렀다. 후각이 유달리 예민한 그 영악한 맹견들 때문에 밀정이나 경찰들은 그 집에 함부로 봄접하지 못하였다. 그 집 개들이 사람을 신통히 가려냈다. 우리 사람들이면 초면 인물이 접근해도 짖지 않았다. 김주현, 김학실, 김정숙을 비롯하여 개별 공작을 나가는 우리의 서부대 성원들이나 연락원들이 덕수지구에 가면 껍새 영감의 덕을 많이 입군하였다. 김정숙이 한 번은 단독 임무를 받고 장백현 중간구 쪽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우리가 백두산에 나온 그 해 초겨울이었다. 그 당시 개별 임무를 받고 나다니게 되는 동무들은 더중양식으로 생쌀이 아니라 주먹밥이나 삶은 감자 같은 익은 음식을 가지고 다녔다. 간도의 항일 근거지들에서도 개별 임무를 수행하는 통신원들은 그렇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 다닐 때에는 망을 세워놓고 밥을 지어 먹어도 되지만 혼자서는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없었다. 산 사람이라는 표적이 나기 때문이다. 정숙이도 삶은 감자 몇 알을 싸들고 여방자를 떠났다가 노상에서 온 시래기를 씹고 있는 노파와 아이를 만났다. 정숙은 그 정상이 너무도 가공해서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자기의 도중 식사를 그 유랑코아와 노파에게 거스란히 넘겨주고 나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 놓으며 산길을 터봤다. 훗날 그는 자기가 어떻게 껍새 영감 내 집에까지 가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껍새 영감 내외가 자기의 양옆에 미음 그릇과 숫다락을 든 채 울며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그 집 내외는 미음도 써주고 넋두지짐도 붙여주고 정자닭을 잡아 검도 해주면서 정숙이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그런 간호가 아니었더라면 자기가 살아서 백두산 미령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정숙은 해방부에도 여러 번 외웠다. 껍새 영감이 우리 미령에도 여러 번 왔었다. 언젠치도 못한 몸으로 후원 물자를 지고 들어왔다가는 기회를 엿봐 다른 사람 모르게 나를 찾곤 하였다. 우리가 반절구 전투를 할 때에도 그는 길잡이를 써주었다. 1939년에 서덕수의 수림 속에서 어일절 경축대회를 벌렸을 때에는 농민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1942년 초에 나는 껍새 영감이 병사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백두산 시절에도 그 후에도 껍새 영감에 대하여 정정 추억하곤 하였다. 1947년 11월 나는 갓 설립된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에게 입힐 겨복이 마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 겨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고 싶어서 원아들을 몇 명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집에 온 아이들 중에는 껍새 영감의 아들 김병순도 있었다. 그 후 학원으로 찾아간 김정숙은 병순이를 따로 만나 유격대 시절부터 애용해오던 만년피를 선물로 주면서 공부를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1949년 8월 김병수는 새 군관복에 소대장 견장까지 달고 나와 김정숙 앞에 나타났다. 경비소대장으로 배치되어 온 것이다. 정말 기이한 인연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우리 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정숙 동물을 잃은 슬픔도 함께 겪었고 충청북도 수안보의 전선사령부에도 같이 갔으며 자강도 거산진의 최고사령부에도 같이 가서 지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다. 나는 항상 내 신변 가까이에서 떠돌고 있는 꼽새 영감의 마음을 느낄 적마다 대덕수 마을에서 그가 한 말과 소덕수 등판의 달밤을 추억하곤 하였다. 소덕수 등판에서 수경한 이튿날 우리는 부대를 마등창 수림 속에 이동시키고 대원들을 휴식시켰다. 나도 불밭에 누워 책을 보다가 굿잠이 들었는데 청소리가 났다. 15도구 방향과 2도강 방향에서 밀려온 적들이 남북 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달려들었다. 무성한 숲은 저갈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 만일 우리가 감쪽같이 빠져나가면 적들의 협공을 저들끼리의 거륙상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다. 우리는 마등창 수림에서 슬쩍 빠져나와 15도구 골 등판으로 올라갔다. 그 등판에서 적들끼리 싸우는 꼴을 구경하였다. 그것이 세칭 소덕수 전투라고 하는 마등창 망원 전투이다. 그날 적들끼리의 맹렬한 싸움이 서너 시간쯤 시리 걸렸던 것 같다. 구경꾼들이 지루할 정도였다. 적들은 이렇게 장시간 싸우다가 2도강 쪽 패가 정 못 견디겠던지 먼저 퇴강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야 15도구 쪽 패도 제편끼리 싸운 줄 알았는지 사격을 중지하였다. 수백 명의 유격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온데간데 없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로루시 아닌가. 이 불가사의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적들은 우리의 둔갑술에서 찾은 것 같다. 우리가 둔갑술을 써서 승천입지하고 신출기몰한다는 서문이 국경지대에 바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이 소덕수 전투가 있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날 적들은 담가가 모자라 신창동의 집집마다에서 문짝이라는 문짝은 다 뜯어다가 저들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황황히 꽁무니를 뺐다. 그 통해 신창동 사람들은 한동안 문 대신 가만히 짝을 달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덕수와 서덕수에서 인민혁명군이 울린 청서리는 장백과 그 대안의 저국인민들에게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가 감자밭이 결단난 데 대하여 걱정하자 신창동의 한농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자밭은 결단났지만 악기같은 외놈 군대들이 저렇게 죽탕이 되어 나뒹구는 걸 보니 북면된 감자밭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하다. 덕수궐 일대에서는 그 후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입대를 단언하였다. 그들의 입대는 장백지방에서 혁명군 대호를 급격히 확대시킨 대대적인 참군운동의 소막으로 되었다. 인민혁명군의 장백 진출과 군사적 위세 앞에서 적들은 배경실색하였다. 장백지방 경찰기관들에서는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소를 내고 공직을 회피하는 리직 은퇴 바람이 불었다. 적들의 통치체계에서는 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이도강에서는 집단부락 출입도 앞문으로가 아니라 뒷문으로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장백당에 와서 군사작전만 한 것이 아니었다. 대중을 겨양하고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진행하였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덕수꽃, 지양계꽃 일대에서는 저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더처에 꾸려졌다. 국내에서도 조직들이 꾸려지기 시작하였다. 백두산 주변의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조직들은 새로 창설되는 근거지의 믿음직한 정치적 집안으로 되었다. 우리는 서덕수 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압록강 연안의 여러 마을들을 돌면서 장백현 15도구, 동강 13도구, 용천리 20도구, 이정점 등 곳곳에서 연속 전투를 벌였다. 압록강 연안 일대는 벌둥지를 쓰셔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우리가 우회노정을 택하면서 세웠던 목적은 원만하게 달성된 셈이었다. 이제는 백두산으로 들어가 벽음자리를 들 때가 되었다. 나는 김주현과 리동학을 앞세우고 백두산 미령 후보지로 향하였다. 부대의 기본지휘성원들과 경희대 그리고 일부 전투중대들이 우리와 동행하였다.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장백쪽에서 좀 더 서란을 피우라는 과업을 주어 떨궈놓았다. 김주현, 리동학, 김은신 등에 의하여 탐색된 서백수 거울은 우리가 백두산 지구에 잡아놓은 국내의 첫 미령 후보지였다. 서백수 거울에서 서북방향으로 40리가량 되는 곳에는 백두산이 솟아있고 20리쯤 되는 지점에는 서노산, 동북방향으로 시어리 정도 떨어진 수림 속에는 간백산이 각각 솟아있었다. 서백수 거울 뒤에 길게 가로노여 있는 산은 사자봉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서백수 거울로 나온 것은 집을 떠났던 주인이 오래간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경사였다. 항일혁명이라는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활동중심을 동만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집을 떠나서 객지에 올마간 가있던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이웃들에게도 경사로 되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시인의 시에도 있는 것처럼 날새도 거적에 애태우다 나라나라 떠나고야만다는 백두의 중중심초 서백수 거울에는 우리를 축하해줄 만한 이웃조차 없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설레이는 수림과 걸개물뿐이었다. 저국의 인민들은 아직 우리가 서백수 거울에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대호를 짓고 백리 밖에만 가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뜨겁게 안아줄 저국의 인민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백리 밖에는 청검을 들고 우리를 겨누는 손나라 불청객들이 있었다. 그 불청객들만 아니라면 우리는 백두산의 누운 사태처럼 쓸어내려가 사랑하는 인민들과 격정에 넘치는 상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로지 싸움만이 우리에게 저국 동포들과의 상봉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싸움을 위하여 백두산 지구에 나왔고 그 싸움을 위하여 서백수 거울의 보금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그때 나와 함께 서백수 거울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금자리로 삼았던 그 깊고 깊은 골짜기가 훗날 온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사적지로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낙엽이 끊임없이 떠내려오는 서백수 물줄기를 따라 고울 안으로 올라갔다. 오늘날 서백수 거울을 찾아 드는 답사자들은 이 고장이 반세기 전만 해도 얼마나 대고연한 정막강산이었는지를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관광버스와 답사자들이 줄지어 다니는 훌륭한 포장도로, 고급 호텔에 비겨도 그닥 손색없을 답사수경소들과 수경소 마을, 사철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렬들과 노랫소리, 이 모든 것으로 지금은 지난 날의 정적과 정갈이 새롭게 가꾸어졌지만 우리가 첫발을 들여놓던 그 당시는 산짐승들이 지나다닌 자국조차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던 원시림 지대였다. 개벽 이래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은 당시의 서백수 거울은 그 뛰어난 경계와 처놈의 여세다운 지세부터가 우리 마음에 들었다. 서왕청 마천 시기에 우리 유격대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은 리수구 거울의 자리가 대단히 좋았다. 거울도 깊고 산세도 험하여 적들이 수월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 어쩌다 가까스로 기어든다 해도 처물리치기 좋은 지세였다. 사자봉 아래쪽의 합수목에서 백두산 미령자리로 들어가는 서백수 거울의 지형과 산세는 신통히도 서왕청의 리수구 거울과 비슷하였다. 리수구 거울과 서백수 거울이 약간 차이나는 점은 리수구 거울보다 서백수 협곡이 좀 더 웅심깊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거란 깊이 들어갈수록 그 차이는 현저해진다. 천산 만악을 거느린 백두영봉의 칼피 속에 자리잡은 골짜기인 것만큼 역시 골도 깊고 산도 덩지가 컸다. 우리는 어둡기 전에 장수복 맞은편 산원절이와 서백수가의 수경천막을 치고 그날 밤을 지냈다. 나는 하룻밤에 서너 시간 이상 잠자는 경우가 드물다. 산에서 싸울 때도 대체로 새벽 두시경이면 어김없이 깨어나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곤 하였는데 그날 밤에는 너무 권해서 새벽 복설을 하지 못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소리가 내렸다. 백두산 지구는 여느 대보다 겨울도 길고 눈도 많이 내린다. 이 지구에 한 번 내린 누운은 쉽게 녹지 않는다.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도 묵은 누운을 볼 수 있는가 하면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는 산정에 내려앉는 햇눈을 볼 수 있다. 누운이 쌓이고 더 쌓여서 사람이 키를 넘는 때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누운 속에 굵기를 뚫어야만 다닐 수 있다. 미령 밖으로 나다닐 때는 설피를 신어야만 하였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깊은 눈구덩이 속에 빠져들어 불상사를 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풍과 폭설의 위협을 무시로 받고 있는 이 어멕한 고산지대에도 사계절의 구별은 있어 우리는 서로 다른 계절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입을 수가 있었다. 나는 너흑산 전투를 할 때 청취를 처음 먹어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쌈을 싸먹으면 부르보다 오히려 낫다. 병풍은 장백현 19도구 리훈의 집에 가서 처음 먹어보았다. 그것도 역시 표할 맛이었다. 그런 산나물들이 백두산 지구에 많았다. 청취는 대홍단뻘에 많았고 병풍은 삼지원부근에 많았고 무소해는 대개봉에 많았다. 작식대원들이 따들인 그 산나물들이 우리 백두산 주민들의 여름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곤 하였다. 백두산 미령에서 종착생활을 할 때 작식대원들은 토밭을 마련하고 남새농사까지 지었다. 새초밭 한옆에 토밭이 있었다. 여러가지 남새농사를 지었으나 배추, 무은은 안 되었다. 그러나 부르와 쑥갓만은 잘 자랐다. 서백수의 산천어도 이따금씩 식탁에 올랐다. 그때는 말이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양호가 잘 되어 말이수도 많아졌다. 백두산 미령지에 처음으로 들어온 다음 날 나는 지휘성원들과 함께 미령 후보지를 돌아보았다. 선발대 동무들이 내정해준 병령 위치들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남호두를 출발하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의 원정에 대하여 청화를 지었다. 백두산을 타고 앉아 해나가야 할 사업에 대하여서도 진지하게 토의하고 분공도 조직하였다. 그 모임에서 토의되고 모임 뒤에 곧 실천행동으로 옮겨진 문제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우리 앞에 긴절한 과부로 나서고 있는 백두산 근거지 창설을 적극 다고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령건설과 조직건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다. 즉, 백두산 근거지를 창설한다는 것은 백두산 지구의 미령들을 건설한다는 것과 백두산 기슬계 주민 지대들의 지하혁명 조직들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동만에서 창설하였던 유격구와 후반기에 백두산에 나와서 새로 창설한 백두산 근거지 사이에는 내용상에 있었으나 형태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기에 동만 유격구는 거정된 유격구를 유격활동의 본거지로 삼은 근거지로서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혁명 근거지였다. 그러나 우리가 후반기에 새로 창설한 백두산 근거지는 은폐된 미령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에 의거하여 군사정치 활동을 전개한 보이지 않는 혁명 근거지였다. 전반기에는 근거지 안에 인민들이 인민혁명정부의 시책 속에 살았고 후반기에는 지하 조직망에 망라된 인민들이 표면상으로는 적의 통치를 받았으나 안석으로는 우리의 지령과 노선에 따라 움직이었다. 전반기에는 유격구 사수를 위한 방어에 큰 힘을 넣어야 하였지만 후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격활동을 광활한 지역에서 불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근거지 형태를 바꿈으로써 주동적인 공격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거지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의 활동 영역은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백두산 미령을 중심으로 장대게 넓은 지역과 장차로는 백무고원, 개마고원, 낭림산줄기로 뻗어나가면서 근거지를 국내 정심 깊이 확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무장투쟁의 불길을 북부조선으로부터 중부조선을 거쳐 남부조선에 이루는 전국적 판도해로 번져가게 하는 동시에 당조직 건설과 통일전선운동을 확대 발전시키고 전민항쟁 준비도 강력히 추진시킬 작정이었다. 미령망 장설과 지하조직망 건설이 이처럼 우리들의 전망과 생사운영, 나아가서는 항일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점유의 문제로 되어 있은 것만큼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미령건설을 1차적 과제로 내세우고 이 과업을 각 부대에 맡기었다. 먹고 입는 문제의 해결과제는 김수현에게 맡기었다. 미령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이 두 가지 문제는 통석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시기주 문제이기도 하였다. 지하조직망 건설을 방조해줄 인재를 적극 탐색하며 우리인민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그들이 광복성업에 발벗고 나서도록 필요한 전투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과업은 리동학의 중대에 맡겼다. 지휘관들은 백두산 근거지 창설을 위한 분공수행에 지체 없이 착수하였다. 김수현과 리동학이 중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개별 임무를 주어 공작지로 떠나보낸 다음 나도 경희대와 칠련대의 일부 송원들을 데리고 거미꼴로 향하였다. 황공동 부락에서 갈라진 부대의 기본 용량과 만나게 되어 있는 곳이 거미꼴이었다. 서백스꼴에서 거미꼴로 갈 때의 걸음이 참 못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때 선호산과 삼단 폭포를 보았는데 참으로 신비경이었다. 우리 일행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대타고 온천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수림의 바다에서 향방을 잡지 못하고 두 시간 남아 왔다 갔다 하다가 몇 개의 정찰조를 여러 방향으로 내보냈더니 그 중에 한 정찰조가 노인 한 분을 모셔왔다. 백두산 턱 밑에서 홀로 산다는 늙은이라는데 만강 쪽에 소금과 접사를 얻으러 내려갔다 오던 길에 우리 정찰조를 만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그가 사는 대탁의 초막으로 갔다. 그 초막 옆에는 아주 좋은 온천이 있었다. 물이 어찌나 뜨거운지 가재를 넣으면 빨갛게 익었다. 우리는 그 물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재도 익혀 먹었다. 언젠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이슬란드 사람들이 추운 한겨울에 야외 온천역을 하는 것을 보니 대탁에서 온천역을 하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때 대탁의 노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돼요 백두산 턱 밑에까지 들어와 살게 됐는가고 물었더니 노인의 대답이 원래는 볼방에서 살았는데 시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저종의 산으로 올라왔다고 하였다. 망국노예 수치를 안고 죽기는 매일 반인데 죽어도 백두산 밑에 와서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나겠지요. 나에게 천자문을 배워주던 서당훈장님은 늘 조선사람은 백두산을 안고 살다가 백두산을 베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으다. 정말이지 그 말씀은 비석이라도 새겨두고 싶은 금원이었었지요. 미간을 쩌푸리고 백두산 쪽을 응시하는 노인의 시선을 따라 끝없이 가느라면 그가 걸어온 구질구질한 한생의 진창길이 펼쳐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신경이 자못 엄숙해졌다. 백두산 밑에서 살다가 백두산을 베고 죽겠다는 노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그래 백두산 둠의 맛이 어떻습니까? 별 맛입니다. 감자 농사와 노루 사냥으로 거달프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외놈의 꼴을 보지 않으니 살이 지는 것 가수다. 그 노인과의 다만은 나로 하여금 백두산의 존재가 우리 민족의 정신생활에서 굳건한 기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였으며 백두산을 혁명의 채권지로 삼은 것이 천만 번 옳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절감하게 하였다. 이웃도 없이 홀몸으로 백두산에서 인생 만련을 강인하게 보내는 그는 참으로 애국적인 노인이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늙은이의 성실을 묻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다. 라자그 등판의 만호인처럼 그에게도 책이 많았다. 우리가 온천역을 마치고 대탁을 떠나 고미꼴로 향할 때 노인은 나에게 여러 권의 소설책을 선물하였다. 훗날 우리는 바로 대탁 온천지의 전장에서 부상당한 대원들과 허약자들을 위한 여양소를 꾸리였다. 우리 일행이 고미꼴에 도착한 후 어느 날 교화지방에서 활동하던 이현대 성원들이 고미꼴로 찾아왔다. 권영벽, 어종홉, 강위령 등이 바로 그때 교화에서 돌아온 사람들 속에 끼어 나와 함께 쌓였던 회포를 나누었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하였다. 추운 날씨에 헛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백두산으로 찾아오다가 어느 먹재소를 치고 서울을 얻었는데 우리를 위해 두 마리는 산채로 끌고 왔다. 피거리 상접한 그들의 모습과 헐어빠진 여름 군복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들도 나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에게 새옷을 갈아입혔다. 거덧뿐 아니라 내의도 갈아입히고 행전과 지하적도 갈아주었다. 세면덕우도 일식으로 공급해주고 담대와 성냥까지 내주게 하였다.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교화 쪽에서 돌아온 강위령은 박영순과 함께 거미꼴, 행산, 홍두산 지구의 여러 곳에 미령들을 꾸리였다. 박영순과 강위령은 덕기 하나만으로도 한계연대가 넋끈히 수경할 수 있는 커다란 귓털집을 2 내지 3일 사이에 척척 지어내는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장댁지구의 미령건설에서는 아마 그 두 사람의 수고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저 구간인의 부대사람들이 거미꼴에 왔을 때 우리 부대사람들이 단 하루 사이에 자기들의 숙소를 지어놓는 솜씨를 보고 경탄하였던 것도 기실은 그들의 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거미꼴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서백수꼴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 지점의 미령지들의 새 귓털집들이 일어섰다. 사령부와 부대병실들, 출판소와 재봉소 건물들, 위병소와 자단소들이 밀림 속 곳곳에 생겨났다. 미령의 귓털집 출입문들에 너루발적 손잡이가 달리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다. 그 하찮은 너루발적 손잡이가 나에게는 역사적 시기를 구액짓는 리정표처럼 내리에 새겨져 있다. 우리의 백두산 주택들의 너루발적이 문손잡이로 달리게 된 때로부터, 다시 말하여 서백수꼴에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꾸려지게 된 때로부터 백두산 미령은 조선혁명의 번거지로 중심적 용도 거점으로 되었다. 백두산 미령은 조선혁명의 채권지인 동시에 심장부였으며 우리의 중핵적인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다. 바로 그 백두산 미령으로부터 미구의 북부, 중부조선의 곳곳에 부채살같이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비밀 근거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미령들에서 삼천리방방곡곡의 혁명의 불길을 지피기 위하여 권영벽, 김주현, 김평, 김정숙, 박노금, 마동희, 지태환 등의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전국학지로 떠나갔으며, 또한 백두산으로 우리를 찾아왔던 리재순, 박달, 박인진 등의 수많은 인민의 대표들이 새로운 혁명의 불씨를 안고 다시금 인민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의 부대들이 원수들을 찾아 출전의 길을 떠났다. 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백두산 미령에서 구상되고 설계되고 행동에 옮겨졌다. 백두산 미령망에 석한 위성 미령들은 조선 쪽에도 있었고 중국 쪽에도 있었다. 사자복 미령, 검산 미령, 선어산 미령, 간백산 미령, 무두복 미령, 서연지복 미령 등은 조선 쪽에 꾸려놓은 미령들이었으며, 거미껄 미령, 지양계 미령, 이더강 미령, 횡산 미령, 리명수 미령, 부호물 미령, 정복 미령들과 무성지구의 여러 미령들은 서간도 쪽에 꾸려놓은 미령들이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그 모든 미령들을 다 이용하였다. 백두산 지구의 미령들은 각이한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순수한 비밀 병령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재봉소나 무기수리서, 병원 같은 후방 미령의 역할을 한 것도 있었으며, 공작원들의 중간연락서나 수경소 역할을 한 것도 있었다. 백두산 미령망의 심장부는 서백수 꼴의 미령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리는 서백수 꼴의 미령을 백두산 일어미령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백두산 미령이라고도 부르고 백두 미령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최대한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사령부 직속 부서 송원들과 경의대를 포함한 일부 골간 부대만 있게 하고 출입도 엄격히 제한 단속하였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 상시적으로 지내지 않는 부대나 개별적 사람들이 사령부에 찾아왔을 때에도 서백수 꼴의 미령에서 만나지 않고 이호 미령, 사자봉 미령, 이호 미령에 나가 만나주곤 하였다. 이호 미령에서는 사령부를 찾아온 부대나 개별적인 방문객들을 맞아도 주고 쉬우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강습이나 훈련도 주었다. 이호 미령은 사령부를 찾아온 사람들의 접수소인 동시에 대기소이기도 하였고 면담소인 동시에 숙소이기도 했으며 또한 강습소인 동시에 훈련소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사령부로 찾아오는 통신원들도 흔적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리명수 쪽에서 올라오다가 서백수 꼴 오기에서부터는 서백수 물줄기를 따라다니게 하였다. 우리는 미령의 처서들을 누구에게나 다 알리지 않았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고 미령도 아니다. 백두산 미령과 그 주변 미령들이 있는 것을 석석들이 알고 있은 것은 김주현과 김해산, 김운신, 마동이와 같이 연락인물을 도맡다시피 했던 몇몇 사람들과 서수의 지휘성원들 뿐이었다. 백두산 미령과 그 밖의 다른 미령들 그리고 거기서 지냈던 우리 주민들이 항일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자기들의 존재를 거의 숨겨 보존할 수 있은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다. 백두산은 나의 청춘 시절의 집이었다. 어린 시절의 고향집 식설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식설들이 나와 함께 거기서 지내며 백두산의 누운 비를 맞았고 오늘의 조국을 꿈꿨다. 백두산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전날의 백두산 개척자들 가운데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후세들에게 백두의 갈피갈피에 차 넘치는 우리 당의 혁명 역사와 선렬들의 투쟁 업적을 소개하고 전해주어야 할 선대로서의 사명을 제때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나도 백두산 미령을 제때 찾아주지 못하였다. 건당 건국 건군사업과 전쟁 폭구건설 등 하도 많은 일감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 젊어서는 백두산 시절의 번거지로 와벌잠을 내지 못하였다. 박영순 이네가 살아있을 때에 백두산 미령의 옛 자리들을 후대들에게 찾아주라고 몇 번이나 일렀지만 그 전날의 그 날파람이 있던 먹스도 자기들이 직접 지운 거미거리나 지양계 횡산의 미령자리들과 청봉 대개봉 무포같은 수경지 자리까지는 찾아내면서도 백두산 미령자리는 끝내 못 찾아내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 미령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백두산 미령자리는 늦게나마 내가 찾게 되었다. 어쩌다 짬이 생긴 김에 백두산 지구 미령들을 꾸려놓은 것을 보고 싶어 그곳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서백수 다리가 있는 한 고장의 지세가 하도 눈에 익어보여 답사성원들을 서백수 꼴로 파견하였다. 백여기일쯤 되는 벼랑바위 봉우리가 있는 고어란에 찾아들어가면 그리 넓지 않은 새초밭이 있을 테니 한 번 찾아보라고 일로 보냈다. 그러면서 그 고어란은 산과 산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봐서는 잘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 지구가 당시까지만 하여도 어찌나 무시무시하고 험했던지 압록강연한 참관 도로를 내기 위하여 언젠가 현지에 책임소기와 군사무관을 답사 보낸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만 원시림 속에서 길을 잃고 숱한 애를 먹은 일도 있었다. 허위중대를 보내어 그들을 겨우 찾아 데려왔다. 실로 미헌진에 못지않는 헌미의 지대였다. 서백수 꼴로 들어간 담사 답사 성원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먼저 구호나무들을 발견한 데 이어 집자리와 수경지자리들도 찾아내었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후세들 앞에 백두산 위령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오늘날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2세, 3세, 4세들에게 1세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게 하는 학교로 되고 있다. 광활한 백두대지에는 배로천혁명 박물관이 형성되었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는 풍부해졌다. 실제에 있어서 백두산은 이미 30년대 후반기에 자기의 거요한 상징적 의미 외에 새 의미를 띄기 시작하였다. 사화산이던 백두산에서 분출한 광복혁명의 영암은 2천만 동포의 주먹을 끌었다. 항일혁명의 불길이 미쳐간 곳곳을 돌아본 작가 송영은 자기의 답사기행문 집에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는 표제를 붙였다. 그 표제가 말하듯이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 앉은 때로부터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이는 광복의 화라산 혁명의 성산으로 되었다.